4살짜리 여동생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온몸으로 막아낸 6살짜리 오빠가 세간의 화제를 낳았습니다. 와이오밍주에 사는 브리저 워커. 지난 9일 한 셰퍼드 개가 여동생에게 달려들자 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. 여동생은 어떤 상처도 없이 지켜낸 오빠는 셰퍼드에게 뺨 등을 물려 2시간 동안 무려 90바늘의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브리저군은 개에게 물려 피를 흘리면서도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도망쳐 여동생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. 브리저군은 왜 맹견에 맞섰냐는 질문에 누가 죽게 된다면 여동생 대신 내가 죽어야 됐다고 생각했다 말했습니다. 6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.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헐리우드 어벤져스팀이 앞다퉈 소년 영웅의 소식을 전했습니다. 배우 앤 헤서웨이가 브리저의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했고 헐크 역을 맡은 배우 마크 로팔러도 태그를 다는 등 이 6살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